안녕하세요. 렐마사 이준석입니다. 지금 시간대 저녁 식사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2월 첫째 주예요.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갑니다. 시간이. 우리가 뭔가 몰입해 있을 때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꿈과 목표라는 게. 저희 사람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건강을 위하면 술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하고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얘기된다는 건 반대로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걸 저희가 감지가 안 되고 꿈 목표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되돌아보면 제가 자랄 때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저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공부해서 저도 연구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어요. 그런데 제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부자가 되면 이상하죠 오히려. 그 대신 제가 뭔가 되겠다는 건 학교 다닐 때 어떤 대학을 가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직장을 취직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통계자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서울 용기의 한 6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결혼하면서 진짜 자기 집 갖는 게 정말 목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게 많은 분들이 이루었거든요. 우리는 한 번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져오신 거예요. 계속 내 집에 대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갔던 거거든요. 그게 꿈이었고. 서울에 저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정말 밤중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학교 갔다 집에 가면서 저 뒷산에 올라가면 저 관악산에 올라가면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이 없을까. 내 집 하나 꼭 해야 되겠다. 그게 꿈과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부분 이루셨어요. 한 60%가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누군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난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그걸 다 이루어갔거든요. 그게 자기 목표였고 정말 그걸 위해서 집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우리는 사람에서 그런 걸 해본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작은 목표는 세워왔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였거든요. 늘 부모님이 가서 착한 집구진 장난하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는 뭐 하지 말아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제가 뭔가 하려면 주변에서 자꾸 끌어내리고 그거 되지 않는 일 하지 말아라. 누구도 해도 안 됐다든가. 그런 정말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가 다 겹치는 게 첫 번째는 큰 목표도 없어. 부자가 될 목표도. 거기다가 또 하나 옆에서 많은 분들이 회방을 놓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어려울 거다. 그런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제가 처음에 관악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보면서 어떻게 난 집이 없을까. 이대로는 정말 싫다. 나중에 꼭 내가 직장 다니는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첫 번째 거기서 출발하는 게 이대로는 싫다 그런 거거든.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 지리산골에 살아계실 때 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여기 계십니다. 아마 그런 느낌 받을지도 몰라요. 혹시 여기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드세요? 그게 아마 아닐지도 모르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그런데 작은 목표를 잡으면 중간에 관둘 소지가 항상 많아요. 그리고 가슴도 떨리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그냥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건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10억을 모을 거다.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마 가슴이 설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한 3년 후에 15kg를 빼겠다. 기분은 좋을지만 가슴은 설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3년 후에 10억을 벌겠다. 그러면 이가의 미사가 올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아니 3개월 후에 15kg를 빼겠다. 확 와닿을 겁니다. 느낌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잡는 거고 다른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이 삶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발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이란 목표에 대해서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애터미가 좋은 게 뭐냐면 각자 애터미를 만나는 게 저 역시 그랬고 여기 계신 분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목표가 생겨고 꿈이 생겼잖아요. 희망이 생겼고. 그게 가장 값진 겁니다. 그리고 경우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럼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우리는 그래 왔거든요. 진행하면서 많은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해왔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재수되어 있고 여러 번 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취준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방향을 설정했다는 게 본인들한테 정말 중요할 거예요. 스스로한테 박수 쳐줄만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정말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 만나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래요. 늘 애터미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 일에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알차게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연배가 있건 연배가 적든 간에 저도 자극받죠. 내가 참 좋은 사람들 속에 있구나. 밖에 나가면 정말 목표 없이 그냥 하루 그렇게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은데 이 속에 들어와서 저도 느끼는 게 정말 자기 삶에 대해서 방향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가서 인간적인 갈등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겨요. 하지만 그거는 지협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자기 꿈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런 사람을 항상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극받고 애터미가 아직 불과 한 13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에. 이제 성공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페리얼 갓 되신 분들이 정말 부러워는 보이지만 아직은 그렇게 정말 남들보다 누굴 선도하고 그런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보실 거예요. 야 정말 멋진 삶을 살구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사람들 영향을 끼치는 게 거기 출발이 늘 얘기하지만 저희도 박한결 회장 보면 박한결 회장님 모시면 아시잖아요. 그분이 꿈이 무엇고 그 꿈을 이뤄가는 거. 우리는 항상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예로 책에서 그런 얘기해요. KFC 창업자가 65살에 시작했다고. 국내보다 많은 외국인 사람에 많이 얘기해요. 그분들 꿈과 목표가 정말 뚜렷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인들도 정말 많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가장 우리 지금 거리에 있는 박한결 회장님. 그리고 미국 이민자 중에서 10대 안에 들은 김승호 회장. 켈리 최 회장들. 정말 자기 꿈들을 이루어 가신 분들이거든요. 항상 자기 꿈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하지만 우리도 그럴 기회를 가졌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도 한번 또 제가 이런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갖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면서 저한테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다는 게 저희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몇 가지 저한테 중요한 걸 따져봐요. 첫 번째 건강, 일, 돈, 가족, 인간관계. 저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익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다 소중합니다. 가족도 정말 소중하고요. 나하고 연을 맞고 인간관계도 살아가면서 저를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정말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은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그 다음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하지만 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거. 어느 거 한 가지가 놓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다섯 손가락하고 같다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없다고 하면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엮여 있는 거예요. 돈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나머지가 되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많은 성공자들도 보고 우리 회장님도 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정말 50대 중반에 만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잖아요. 13년 동안의 꿈을 가져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다들 연배가 있으면서 그러실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나이에 내 나이에 뭘 할까.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시다. 어떤 분이 기타를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기타를 정말 능수하게 실려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냐고. 5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5년이나 걸리냐고. 그때가 나 65살이 되는데. 60살 때. 그렇게 제안하죠. 어차피 65살은 될 거예요. 하지만 기타를 잘 치는 65살이 될래요. 그냥 나이 만드는 65살이 될래요. 여기 계신 분도 그럴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시간과 나이 들어가요. 지금 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3년 후에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그냥 그 모습대로 가실래요.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저도 항상 덜 되뇌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거. 회장님도 얘기하고요. 저도 가끔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제가 성공할 때까지는 본인 스스로를 속여라. 절대 힘들다는 얘기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일단 본인을 속이라는 겁니다. 많은 얘기들이에요. 아마 그 유명한 빌리 게이츠 회장님도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오늘은 정말 최선의 다다. 너한테 오늘 정말 행운의 일만 무지하게 넘칠 거다. 그런 얘기를 거울 보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일하다 보면 갈등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기는 건데 그런데 절대 그거에 넘어지지 말아냐. 내가 성공할 때까지 그걸 속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한테 외치십시오. 난 절대 힘들지 않다고. 잘할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그래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이런 얘기한다고. 파트너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많이 얘기해요. 성공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누군가 부자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태어나요. 된다는 얘기부터.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아왔거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성윤 박사님도 정말 많은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는 거거든요. 난 이 생활에 정말 싫어. 내 환경 자체가. 나도 싫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정말 싫어. 그럼 그걸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내가 꿈과 목표를 갖다 잠재의식을 바꿔놓는 밖에 없거든요. 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적지가 없는 배가 어떻게 가냐. 관역이 없는 화살을 쏜다는 얘기들.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그게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 본인 거를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내가 정말 목표를 가지고 정확히 있는지. 내가 젊었을 때 서울 한국 땅에서 무조건 집을 한 채 갖게 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간절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나한테 잠재의식을 자꾸 된다고 세뇌시키고.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신 분이 박한결로장님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와닿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정말 본인이 생각, 본인 꿈을 갖고. 내게 정말 뭔지. 그 마음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누군가 얘기했어요. 본인이 성공할 때까지 본인을 속이라고. 난 성공할 거다. 무조건 될 거다. 그래가 저기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 설정 방법이라든가 꿈을 어떻게 설정하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아마 이 사업을 했던 분들은 다 접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서두를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되뇌어요. 아마 저희 파트너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늘 아침마다 제가 한 20가지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봐요. 제 목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서두를 얘기하면서 우리 늘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시스템적인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성공의 8단계 에이코아 올해가 이제 2월 첫째 주 시작했습니다. 아마 작년하고 다른 해예요. 여기 계신 분한테도. 그런데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앞으로 결과가 나타날까? 점검해보는 거죠. 잘해온 것도 있고 못해온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인간적인 갈등 그다음에 개인적인 경제 상황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지속적으로 얘기해도 될까? 그럼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애터미에 와서 여기 계신 분이 정말 생각하는 게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요. 하지만 여기는 성실하고 좋은 분들 계속 유입되면서 남아있어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협력하는 것도 생각하고 어떻게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 양보도 해가고 어떻게 맞춰가는지 결국은 그래야 간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공유 하나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늘 저희 얘기했던 거니까요. 지나가겠습니다. 아마 너무 진부한 얘기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느낌이 안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종이에 적으라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정말 중요한 게 작년이 중요한 게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남은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내 관심사항은 오로지 내 일에 있다. 왜? 내 남은 인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제는 어젯밤이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익식이 거기에 100% 공감해요. 꿈을 반드시 종이에 적어라. 저익식이 넣어가지고 핸드폰 케이스에 넣고 다닙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적고 적어가지고 다녀요. 핸드폰 케이스에 명함 뒤에다가. 가고자 하는 곳을 알아야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전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되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좋은 대학은 가고 싶었어요. 좋은 연구원이 되고 싶었어요. 좋은 차는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장 다니면서 깨달은 거죠. 나 이거 부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동안 어린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연구소 가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보고 우리 선배들 보니까 이거 부자는 아닌 거예요. 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주 뒤늦게 40이 넘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배운 거죠. 가고자 하는 곳을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자본주의에 살면서 그걸 한 번도 저한테 깨우쳐준 분이 없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곳을 알아야만 원하는 곳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제가 써놓는 거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건지 내가 이게 꿈과 목표가 없이 갈 수 있는 건지 그럼 중간에 계속 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대학 목표에 꿈이 없으면 공부하기 싫고 누가 친구들로 놀러가면 파크가 놀잖아요. 조금만 돌뿌리가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늘 생각하죠. 내가 이 늦은 시간에 이 미팅 시간에 졸리는 시간에 왜 여기 미팅 와 있지? 그리고 정말 내가 낯선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내가 떠들고 있지? 그리고 장거리 지방 가면서 그런 생각하고는 내가 지금 여기 왜 가고 있는 거지? 내 기름값 돼가면서 내 톨게티비 돼가면서 내 밥으로 내 돈수 내 호주머니 내 경비 들여가면서 이거 왜 가지?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거고 그게 꿈과 목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냥 이론적으로 꿈과 목표보다도 제가 늘 저한테 와닿게 저한테 각연시키듯이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목표로 내가 정말 꿈과 목표가 뭐였지?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없으면 맨날 갈등이 생기고 누가 싫고 그런 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저희 살아가면서 집을 한 채 이렇게 집 구하려던 은행 가서 정말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친구들한테 정말 낯선 얘기들을 많이 듣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어떤 꿈과 목표를 설정할 때마다 그런 늘 어떤 갈등이라든가 문제는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90%가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집중한다. 걔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우린 끊임없이 문제가 닥칠 겁니다. 여기도 그래요. 이 사업에 가끔 저는 동의를 안 하지만 이 사업 오면 별 꼴을 다 보고 한다고 이 꼴 이 꼴 그거는 문제제 실제 목표는 아니거든요. 실제 문제에 집중을 했으면 그거에 별로 집중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보세요. 저희는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집중하는 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 자기가 목표에 집중하는 게 문제에 집중하다면 문제는 문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3년 후 4년 후에 목표에 집중하면 다른 게 작은데 늘 갈등에 집중하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핑계에 집중하고 쟤 때문에 안 돼. 이런 때문에 안 돼. 문제에 집중하면 항상 문제에 봉착되죠. 그게 우리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언급하지만 2023년 2월 3일입니다. 오늘은 새날이에요. 어제하고 다른 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오늘 새날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꿈과 목표에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인생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가장 일반 우리 박학원 회장님 정리해놓은 것 꿈을 명료하라. 늘 꿈을 이루지 못한 것보다는 이루어야 할 꿈이 없던 것이 더 문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꿈을 아까 우리 김은미 국장이 서두에 말씀한 거거든요. 목표는 만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지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내가 방향을 가지는 거 비전을 가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실천도 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집을 얻으려면 뭔가 거기 투자 노력도 해야 되고 은행도 대출도 받아 그것도 갚아나기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변화를 따르죠. 그걸 가려면 집을 구하려면 내가 돈을 저축하려면 덜 써야 되겠다. 잊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겠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겠다. 내가 변화를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언제까지 집을 마련하겠다고 우리 기한도 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하니까 저희는 저걸 하죠. 아예 아파트에 계약을 해버리죠. 감당도 하지만 그런데 다 이루어왔잖아요. 저질러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한도 수치 기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걸 적어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애터미가 지향하는 거 궁극적인 이거겠죠. 그럼 우리 표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저기 애터미에 와서 가장 가슴이 와닿았던 게 제가 박한결로장님하고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 육 혼 영 환경 잘 살고 사랑을 배우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그냥 돈만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다섯 가지 얘기했어요. 건강 일 돈 가족 인간관계 저 개인적인 부분에다가 좀 더 내가 여유 있게 됐을 때 야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잘 사는 거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족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거 사랑하고 친구들 이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구나 인간관계 만들어가고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차하고 현금이다. 배운 데 있어서 여행하고 배움을 저는 난 정말 여행을 가고 싶다. 그 넓은 예상에 우리는 가끔 TV 보면 테마 여행이나 그런 거 보는 거거든요. 정말 대리만족 하는 거죠. 누군가 가서 엊그제도 우리가 모르는 이란에 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쭉 테마 여행으로 나오더라고요. 스테인글라스부터 쭉 나오는 게 집도 커도 마요. 그 친구도 내가 정말 여유가 되면 죽기 전에 정말 많은 나라 가봐야 되겠다. 그 전에 상상도 못해지면 이걸 꿈을 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저한테 소중한 분들 아내 자녀 정말 이 친구들 사랑하는 게 마음속으로 그런 거 아니고 이분들하고 내 다음 새 다음 새 나눔에 대한 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도 자연보호도 해야 되고 기부도 해야 되고 정리를 해가는 거죠. 막연해지만 그동안 내 개인적인 꿈을 갖고 또 정리를 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이런 얘기를 하죠. 잘 살고 현금 차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아까 스토디의 말씀 배우고 여행 가는 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현금도 거의 없고 차도 저 정도 있는 거고 배우는 거 이 정도 한 4 정도는 배웠을까 여행 가는 게 이 정도밖에 못했고요. 내가 사랑하는 분들 내 가족한테 정말 잘했는지 마음으로만 한 거죠. 마음으로만 물리적으로는 못하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한 40%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젠병이죠. 언젠가 되면 하겠지 10으로 따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프를 그랬을 때 이렇게 찌그러진 수레바퀴라는 걸 애터미가 정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까 막연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꿈과 목표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가시화시 시각화하면서 가져줄 수 있는 게 우리한테 굉장한 거였죠. 누구보다 심플하게 정리해 놓은 게 애터미였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나말고 누군가한테 다른 걸 제안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별로 화면 상태가 컴퓨터가 좀 불안해가지고 화면이 좀 흔들리는데 잠깐만요. 잠깐 공유 중지했다 나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상한 회의계 접속 상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또 그리는 화면이 제가 화면은 제가 저기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감사합니다 제게 잘 들리죠 4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여기 애터미 라면서 가장 저한테 와 닿았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한테 그 정리를 해줬다는 거 컴퓨터 상태가 안정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핸드폰에서 제 얼굴 보입니까? 견민국장님? 안 보여요? 지금 접속 로딩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잠시만요. 아 이게 그렇구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화면이 아마 다른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제 화면이.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PC 거 말고. 다른 쪽에서 하면 얼굴이 나오는 것 같네요. 핸드폰 화면 보입니다. 보이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꿈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도 되게 소홀해야죠. 생각보다. 늘 그래 왔어요. 그런데 저도 다시 반성합니다. 저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적으면서 내가 어디에 정말 잘해왔던 것도 소홀히 했던 게 있는지. 했다면 직급 달성 목표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큰 꿈하고 구체적으로 목표에 적는 거. 직급 플랜도 얘기하고 성공의 산실 생각을 경연했다면. 경제적인 문제로는 내가 정말 내 소중한 가치를 버릴 수 없다. 아름다운 내 삶을 완성하는 플랜은 무엇인가. 연령, 시기별, 직급별. 직급 플랜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이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어떻게 해갈 건지. 저희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을 저희는 4개월 단위로 저희는 목표를 세워서 가져왔거든요. 제 개인적인 목표, 직급 목표 같이. 저희는 정말 자영사업, 각자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하고 만나서 합력을 하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 볼도 갈등도 있고 재미도 있고 희노력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밖에 나가도 그러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만나가면 엄청 갈등이 많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그걸 맞춰가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조직이라는 게 뭔가 이해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얘기하고 꿈도 서로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이건 적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많은 선배 분, 사업자들이나 우리 회장님 늘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요. 그 결의 부분 꿈 목표 목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목표 설정하는 게 어떤 부분도 저희가 그걸 목표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게 결의하는 거죠.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할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목표라는 얘기죠. 꿈 목표가 그런데 우리는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큰 목표는 있지만 처음에 제가 서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가 나를 속이라고 긍정적인 생각 주도적인 삶 대가 지불하자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에 지도자가 되려면 비난을 감수해라 그리고 큰 성공한 연예인이 되려면 사생활을 포기하라 부자가 되려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걸 포기를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기서 뭔가 성공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습관들 불병불만했던 거 항상 누군가에게 남을 핑계됐던 거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거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대가에 대해서 지불을 각오를 하는 부분 하나 곁들여서 얘기해요. 우리 구체적으로 이사 보면서 그런 거거든요. 누가 얘기해요. 믿음은 그냥 의지의 문제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믿지 그게 아니고 그냥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난 성공할 거다. 난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내 꿈을 이루어 갈 거라. 그냥 믿는 겁니다. 난 될 거다. 무조건. 이건 지능 문제가 아닌 될까 말까 누구나 이사 보면서 두렵습니다. 될까 말까 그건 여기뿐만 아니고 박한길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소리쳤지만 이게 불안하다고 밖에 나오면 다리가 이렇게 떨렸다고 그냥 믿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일주일에 하루에 몇 명씩 만날 건지 그럼 내가 성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육적으로 되는 동기부여지 영감 책과 VOD 미팅 여기 빠짐없이 나가는 거 내 꿈을 이루려면 우리 책도 많죠. 교육적인 책 동기부여적인 책 영감을 주는 책 교육적인 VOD 동기부여적 VOD 영감을 주는 VOD 나를 자극시키는 미팅 세미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그럼 이제 사업 쪽으로 다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사업자라서 내가 정말 목회로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늘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사업에 내가 정말 전문가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플랜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것 시스템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사업은 누군가 가르치는 거잖아. 내가 정말 본보기가 돼서 가장 좋은 방법이죠. 보여줘 가면서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정말 사업으로 크기를 크게 했다면 내가 내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구나. 목표라는 부분 꿈 목표 결의 복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일 하면서 지금 이대로 내 삶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인생이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을 텐데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나한테 만약에 무슨 기회가 된다면 그 전에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100억이 주어진다면 나한테 뭔가 주어진다면 해보겠다고 이제 주어졌어요. 박한길이라는 사람이 이걸 여기 계신 분한테 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는 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저한테 기회 놓은 거예요. 그 기회를 잡냐 못 잡냐는 각자 몫이고 제 몫인 거죠. 그럼 저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 건지 오늘 2월 3일 날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각자한테도 정말 중요한 날일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날이고요. 올해 2023년이 작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환경 경제적인 상황 물가도 정말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한 번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어려워왔던 거고 하지만 늘 좋아왔어요.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이 살아온 동안 그 어떤 때보다도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넋두리처럼 해요. 어려울 거다. 나쁠 거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일을 가장 살기 좋은 때가 지금입니다. 이 여건에서 우리가 다음 걸 위해서 준비해가는 또 하나 기회를 만났거든요. 저한테 터미난 게 저한테 그렇게 값진 겁니다. 여기 계신 분한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한 40여 분 정도 제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제가 저한테 넋두리 하듯이 얘기한 거고 저한테 또 대내인 거예요. 대내인 얘기가 여러 개의 신분한테도 뭔가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올해 모두 큰 상장을 이뤄서 각자가 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